한글자막 by 한효정 134편까지 15개의 시편들을 한데 묶은 소문집에 속합니다 이 15개의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흔히 술래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에는 사실 성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감 혹은 계단들의 노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개 시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설을 향하는 것이 주제이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3편과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시편은 술래 시편의 종점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술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서에 가는 여정입니다 3대 절기에는 가을에 가는 초막절, 봄에 가는 6월절, 여름에 가는 7.7절 이 명절을 말합니다 제 어린 시절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은 언제든 설레고 흥분되는 경험이 생생합니다 구약시대 절기를 지키러 떠나는 술래자들도 그랬을까요? 술래자들도 어쩌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공동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술래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서 절기를 지키며 성소에서 세임을 얻어가는 원천을 확인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지술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시간을 투자해 성지를 방문하는 것만이 술래는 아닙니다 술래의 길은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그의 임재를 갈망하며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술래의 여정이 될 것이며 그는 술래자입니다 오늘 술래의 종착지에서 불렀을 마지막 노래들인 이 두 개의 시편을 살펴보며 술래자로서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지난 2월 달에 32명과 함께 장신대 성지연구원 프로그램으로 성지 답사를 다녀온 소감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증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실제 열기구는 타지는 못했습니다 술래 10편의 마지막 10편들로 가기 전에 먼저 술래자들이 출발할 때 부르던 첫 번째 노래 120편과 중간의 몇 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편은 술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어 전체 술래 10편의 훌륭한 서론이 될 만합니다 120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란 중에 여와께 불을 지졌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 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120편은 술래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이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싸우려 드는 자들 지금 이 술래자는 적대적인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은 혀에게 시인이 하는 말이라서 타인의 험담, 적대자의 말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술래자 내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술래자가 사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매색과 계달입니다 매색은 장세기 10장 야벳의 후손 목록에 나오는 민족으로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알고 있는 북쪽에 가장 먼 나라를 의도하는 것일 겁니다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직선거리로만 1800km 떨어진 곳으로 시인이 성소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인들 틈에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물론 시인이 이 매색에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심리적으로 매우 성소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술래자의 심리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달은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남쪽의 유목민들이 사는 사막 아라비아 반도 일대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계달은 특별히 호전적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두 지명은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로 지금 현재 술래자는 이방인들의 섞여 살고 있는 처지 적대적인 사람들과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화평으로 번역된 말은 샬롬입니다 지금 술래자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술래자의 고통은 샬롬이 없는 삶에서 옵니다 샬롬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는 술래자는 적대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므로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술래자인 이유는 그가 샬롬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술래자는 샬롬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1절에서 과거에 시인을 환란해서 구해주셨던 하나님께 샬롬을 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사람입니다 두 주 전에 성지 답사단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모여 수료식을 하고 답사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여한 단원 중에 한 목사님은 올해 1월 초에 교회 개척을 했지만 예배 초서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했지만 과감하게 두 분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성지 답사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자들이 다 왔으니 교인들 예배나 사역이 다 멈춰지는 상황에도 술래길을 나섰습니다 또 한 전도사님은 평범한 성도의 삶에서 신대원에 들어와 사역자로 급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지치고 힘이 들어 회복과 자유를 갈망하며 술래의 길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전도사님은 올해 신대원을 정말 어렵게 마치고 졸업했지만 여성 교육자로서 한계에 부딪혀 사역의 길을 내가 계속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술래길을 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일상 속에서 샬롬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샬롬을 구하러 술래길을 나서는 술래자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10편 122편은 술래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도 아직 전인데도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더다라고 합니다 벌써 도착한 듯이 말하고 있죠 마치 예루살렘을 본 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이고 지파들이 여와께 감사하려고 전래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10편은 술래여정에 들어선 술래자들을 격려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갈래길에서 목적지를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10편입니다 술래자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순종을 멸시하고 조소하는 이 세상을 등지고 극류를 여기시는 분께로 향했습니다 세상은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하며 오만하게 술래자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 10편 122편 술래자의 답변이며 출발할 때 구했던 샬롬을 계속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이번 답사단은 작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트리키에 그리스 로마로 변경해 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사도 바울의 여정지 기독교 초기 교회 역사와 관련된 지역들인지라 구약성지만큼은 만큼 그렇게 관심이나 기대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지를 한 곳 한 곳 가보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평안을 구해야 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특히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으로 기독교 문명을 찬란하게 이루었던 트리키의 땅이 이슬람 국가가 된 이래 교회 유적지에 많은 곳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현재 개방을 하지 않는 것도 꽤 있었고 교회 유적지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등 여전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 땅과 사람들을 보니 매우 안타깝고 울분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트리키의 땅은 정말 잊혀진 성지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들이 트리키의 땅을 위해 그동안 평안을 구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순례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샬롬이 없어 떠났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세상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순례 노래들 바로 앞에 있는 132편은 다윗이 성전 지을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찾아다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입니다 그래 이곳이 내가 쉴 곳이야 내가 머물 거야 내가 이런 것을 원했거든 이곳에서 가난한 자에게는 빵을 실컷 먹이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을 입히고 메시아의 대관식을 하도록 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설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마침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감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33편과 134편에서 보라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탄성으로 시작하는 순례시편은 전체 15개 순례시편 중에 이 두 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례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순례의 종점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례자의 첫 노래 120편에서 순례자는 적대자들에게 온통 둘러싸여 싸우자고 하는 이방인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구하며 떠났습니다 정말 먼 여행이었지만 마침내 도착했는데 사방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을 봅니다 적대자들은 온대간대 없고 믿음의 형제들이 가득 찼습니다 형제들의 동거함이 실제 대가족들이 함께 기거하는 유익을 언급한다는 지혜서 관점의 해석도 있지만 형제의 연합은 다양한 신앙 공동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10편이 수도원을 탄생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10편은 세계 교회와 각 신앙 공동체들을 위한 연합의 말씀으로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10편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분리시키고 단절하게 만드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민족별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최고의 신앙 공동체 가족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의 연합은 두 개의 이미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수염을 흥건히 적시고 오키스로 흘러내리는 올리브기름 두 번째는 북쪽의 가장 높은 헤르몬산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까지 내리는 이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향내 나는 올리브기름이 흘러내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은 얼마나 고결하고 종귀해 보일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에 들어서면 건조기에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야 운물이나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 부족한 대로 사용하겠지만 식생들은 어찌합니까? 바로 이슬이 있습니다 여름철 내내 아침이면 흥건할 정도의 이슬이 내려 식생들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원기 회복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형제 연합은 올리브기름이 흘러내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처럼 고결하고 존엄하며 새벽에 마른 땅을 흥건히 적시는 신선하고 상쾌한 이슬처럼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연합해야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여왁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한 주의 백성에게 주께서 주시는 삶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샬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조화로운 실존의 상태 아론의 수염 올리브기름처럼 존귀하고 새벽이슬처럼 상호 번영과 건강으로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이번 성지 답사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 세 개의 세계 기독교 공동체로서 형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트리키의 땅은 사도 바울의 피와 땀으로 처음 교회들이 세워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럽 성교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도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이곳의 교회들을 돌보았으며 게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이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동로마 제국이 시작되었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트리키의 땅은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의 침공과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공의를 통해 드러난 신앙론쟁, 교건분쟁으로 1054년에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400년 뒤에 이슬람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형제들의 분열이 결국 이슬람 세력의 빠른 확산을 막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새롭게 형제연합의 힘을 발견한 것도 트리키에 있는 대링구유 유적지였습니다 이 대링구유 유적지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마 시대와 예루살렘 박해 때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70 혹은 85m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에서 잠깐 도 아니고 몇 세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대링구유 유적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절개가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이 함께 신앙의 힘으로 버틴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트리키에서는 대부분 교회의 폐허지들을 돌아보았지만 그리스 국경으로 들어서니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리스 정교회 즉 동방정교회였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통치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 정교회는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 보면 서방 기독교의 최후 전선이 되어준 참 고마운 기독교의 형제 공동체임을 새롭게 깨달았고 앞으로 기독교 공동체들인 이 세 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제 슬레제의 마지막 노래 134편도 보라라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밤에 성소 안에 서 있는 여우와의 종들을 보도록 이끕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 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분주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움직이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득합니다 133편에서 형제의 연합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언약 공동체가 성소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134편의 순례자가 우리를 부릅니다 순례자의 마지막 노래는 순례의 종점이 아니라 반환점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순례자들은 제사장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힘을 얻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시온은 여우와의 발전소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흘러나갑니다 시온은 세상 배후에 있는 힘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며 축복은 성전 안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순례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한교회 교육자들 3명이 모두 순례길에 오른 분들이 지난번 수료식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순례에서 돌아온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주일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정말 구하던 딱 적합한 예배처서를 구하고 입당 예배를 준비하며 순적하게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트리키에서 교회의 폐허지들을 보며 한탄할 수도 있지만 한 사모님은 그때의 복음전도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다시 이 자리에 찾아왔으니 우리를 통해 트리키의 땅에도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순례여정의 최종 목적은 정주가 아닌 새로운 순례의 길로 새로운 순례자의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한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여러분 순례자의 첫 노래에서 첫 노래에서 순례자는 적들에 돌려 쌓였고 온통 세상에 샬롬이 없는 현실을 깨닫고 샬롬을 구하며 떠났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궁율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외로운 길을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평안을 위해 순례길을 나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평안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례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정말 넓고 큰 세상이었습니다 순례여정 동안 험난한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버티며 성전에 가까이 왔더니 구름대 같은 동료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10편 133편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모여든 장신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소명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샬롬이 없는 세상으로 주저없이 나가 샬롬을 구하는 순례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언제든지 순례의 길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전에 정주하려는 우리의 습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이며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순례길을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샬롬이 없는 곳,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순례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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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